어? 형! 왜? 이거 무슨 망했어요! 뭐야? 물어봐! 이거 뭐야? 우리 그냥 그런 건 없지! 어? 뭔데? 미션이다! 얼른 봉길 해수욕장으로 이동해! 다음 미션에 꼭 성공하실 바라네! 아니 그런 약한 얘기 하지 마요! 너 왜 이렇게 약해졌니? 그랬을 때 한 얘기 좀 치워 치워! 치워 치라고! 왜 이렇게 약해서 빠지는 거야! 형아 우리 150개 나겠다! 여기서 50개 주면 어떻게... 야! 너! 너 그런 거 잘하잖아! 계란도 20개 중에 하나가 바로 찾았잖아! 형이랑 동문형 이제 바로 세면 안 오세요! 그렇지! 아 정말! 아 넌 센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!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! 여기다 여기다! 같이 하는 게 아니고... 봐봐! 뭐야! 뭐야! 뭐! 뭐! 뭐하는 거야! 형! 야 빨리 조심해! 조심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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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디다! 네? 올해 사장에 묻혀있는 가철수의 번호를 찾아라! 한 가지 팁! 댄스봉에 있는 형사들은 음악에 나오면 무조건 춤 3명에 빠지게 될 테니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! 야! 야! 큰일 났다! 형! 형! 그럼 차에서! 그럼 나 혼자 그걸 언제 다 찾아야겠어! 야! 너 혼자 이따가! 형! 그러면 춤 나오면 무조건 뛰어나와요! 어! 이거 뭐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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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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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수 화이팅! 아! 내려! 내려! 안 돼! 못 내려! 와! 아! 너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! 아니 범인을 잡아줘서 이렇게 좀 위협감 있게! 팀 공부 후에 튜브 열 개를 먼저 갖다줘야 팀에 몽타주 확실히! 뭐야? 아니 진영의 제대로 된 출부의 열 개를! 우리! 우리 진영! 우리 진영! 우리 진영? 우리 진영? 우리 진영! 우리 진영이 어딘데! 출부 열 개 출부 열 개! 어? 뭐야! 주여야! 우리도 저거 있을 텐데? 우리도 저거 있을 텐데? 우리도 저거 있을 텐데? 광수야 땅에서 찾아. 광수야 찾아. 어디 있는 거야? 광수일지는 몰랐습니다. 지효야. 오빠 빨리 껴야 빨리 껴야. 지효야 저 갖고 와야 돼. 우리 이거 없어요? 어? 저겼다. 찾았다. 광수야. 광수 화이팅. 뭐야. 뭘 찾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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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없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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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악해. 야. 야.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지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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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오케이. 5초당! 5초당! 야! 빨리 빨리 빨리! 야! 우산 어떻게 된 거야? 야! 불어주세요! 우산 어떻게 된 거야? 우산 어떻게 된 거야? 야! 나 뭔지 모르겠어! 빨리! 빨리 빨리!